시청자 핸드폰 오늘 틀은 없다고 이들이 오랜만에 속실 치유를 조금 생년이 걸쭉 신경 쓰는 중 시원 됐어요 아 평 должны 푸리카 먹다가 심심해서 켰어요 그러시면 어때요? 다시 들어가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똑같이 싫어요. 그것도 동일해요. 예전에 중학생 때 친한 친구랑 한 번 싸웠는데 싸운 게 아니고 제가 열 받아서 한 대 때렸는데 머리를 때렸거든요. 사람 뼈 중에 두개골이 제일 단단하다는 걸 그때 알아가지고 제 손뼈가 부셔질 뻔했어. 당장 아픈 척 못하고 화장실 가봤는데 이렇게 손이 부어있더라고. 사람은 때리면 안 되는구나. 그때 이후로 때려본 적 없어. 아니 걔가 먼저 제 얼굴을 손톱으로 이렇게 긁었어요. 너무 화나서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. 오늘 스크림 없다고 애들이 오랜만에 폭주했어. 훈준이는 구석에서 핸드폰 보고 있어. 지훈이는 손을 바지에 놓고 이렇게 약간 뭐지 뭐라하냐. 이렇게 손 어깨까지가 이렇게 바지에 들어가요. 그러고 막 걸어다니고 있고 창현이는 옆에서 그 금독 왕왕님 유튜브 보면 막 인트로에 왁왁 하는 거 있는데 그리고 옆에서 그러고 있고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. 넌 뭐 했냐 그제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거. 그럴 리는 없고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거야. 지훈이랑 창현이가 어제 좀 충격적이었어. 아타피를 둔다. 아 왜 맞춰 이게. 레드로 안 보인다. 미어콜이 진짜 빠르네. 진짜 재밌는 게임. 아 나 뭐해. 나 라이너 개 잘했는데. 라이너 빼줬어 일단. 이겨서 래네.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. 레드가플 있다. 이겼어 이겼어. 오케이. 네. 갈리호텔 10초 더. 치다가 쏴줘. 아 무조건돼 무조건돼. 대박 왔다. 화이팅. 파프리카 파프리카 요즘에 물가가 좀 올라서 물가가 많이 올랐나요? 아 뭐야 이거 마침 홍삼을 다 먹었는데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다 먹었어 장난입니다 쓸게요 말이 이렇게 안 나오면 한국말이 어려워 아 아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파타 타파하냐 파타하냐 타파하겠지? 가 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 타하 타하? 타하파 타하파는 아무리 봐도 아닌데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정답입니다 타하라 이 사람들 봐봐 약간 고양이 같지 않냐 이렇게 장난감 하나 던져줬더니 신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아이씨 타하 다른 사람들은 안 때려 다른 사람들은 안 때면서 나만 때려야 해 너는 근데 진짜 너가 왜 맞는지 모르겠어? 어제 형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더 심하고 뭘 다른 사람들이 더 심해 걔네는 나한테 피해는 안 준다니까 내 멀리서 왁왁춤이랑 그 바지에 입술해 형 말한다 진짜 가까이서 한 거 진짜 가까이서 한 게 뭔데 너는 입술 들이대고 뭐 이상한 걔 죽일 거야 왜 내가 입술을 내면 말도 안 돼 아 좀 그러지 마요 사람들 좀 이상하게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밖에 말 안 해 아 진짜 말한다 그러면 말해 뭘 말하는 이제 안 돼요 나까지 피해볼까 봐 말하면 돼 얘가 진짜 가식적이네 약간 계산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하고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 됐다니까 사람 똑똑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죠 그건 맞긴 계산적으로 살아야지 가식적이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가식적이면 진짜 그럼 어제 한 듯이 하던지 뭐 나는 맨날 해 맨날 한다고 말해 말해서 뭐 말해요 뭔지 알아? 뭔지 알아? 뭔지 알아요 뭔데 이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 싫은데 이거 아 뭔지 알 것 같아 하지 마셨죠 뭐 말하려네 더러운 거여서 말하네 더러워 밥 먹어야 돼 더러워 더러운 거 아니야 더러운 게 아니라고? 술 내미는 거 아 알지 아 아 아 그만해라 얘들아 왜 그러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왜 무빙으로 피하려고 하지? 한번 실험해 본 거야 세주원이 프랑스어 살 수 있는 씨 솔랭에서 실험해 봐야지 솔랭에서 계속 똑같은 식으로 살아가면 발전이 없어 오 오 700원 개껄 2 2 1 2 2 2 2 2 아 3 2 진짜 재밌는 게임. 어 탈락 안 났는데? 와 세자리 진짜 미쳤다. 가겠다. 가겠다. 죄송합니다 저 앉히면 바로 말할 거야. 죄송합니다 저. 죄송합니다. 써 써. 사냥해 사냥해 사냥하라고. 에코 어디 갔어? 버려 버려. 어머니 어디 갔어? 뭐하는 거야 근데? 가재매 해. 왜 저래? 주사 문자 쳐 빨리. 왜? 빨리 해. 왜? 말한다. 불만해. 니가 한 짓에 대해서. 아 진짜 아 플래시 누르다가. 아 웃겨가지고 플래시를 나고 있었잖아. 아 아 아 아 왜 그래. 게임하는데 집중하는데. 왜 이렇게 끝나는데. 수고했다. 밥 먹자.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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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